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하다보니까 이미 그 엄청난 무게감? 제가 이 캐릭터를 쉽게 접근할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. 글쎄요 모르겠는데 일단 저기 수단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은 뭐 입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연기자로서 저는 사실 여자분들이 저렇게 수단을 굉장히 좋아하시는지 잘 몰랐어요. 이분이 반응이...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지금 이제 막 연상이 되시나 봐요. 남자들은 사실 뭐 남자들은 누구나 뭐 어떤 뭐 복장에 대한 뭔가 판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여성분들은 크게 많지 않을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여성분들이 수단의 판타지가 있으시더라고요. 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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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. slope혁이 계획지 않고 해주세요. 해주세요. 악